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의 초강력 파괴력 2.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을 넘어선다 3. KF-21에 이상한 점이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대한민국의 일거수의 부족에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 적성국의 국방비 증액 소식을 참 많이도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변에만 전세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탑3가 전부 몰려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만 봐도 연평균 8.8%의 증액을 거듭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국방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배정한 국방비만 무려 8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아직은 러시아의 핵끝이 대부분 유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막마시아부터 한반도 일본까지 펼쳐진 넓은 국경을 생각하면 마냥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명토 확장야역이 언제 아시아로 향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러시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한국과 일일생활권으로 묶인 나라들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일본은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선언하며 대단히 급격하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6.9%로 전세계 평균 국방비 증가율 2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의 2023년 국방비는 예년 대비 26%나 증가한 65조 8,5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파르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국방비가 무려 289조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요. 중국이 심심하면 서해에 자신들의 함대를 파견하는 등 알바끼를 시전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최신형 이지스함인 오시미디엄 구축함을 15척이나 동시 건조하는 미친 듯한 속도로 전력을 강화 중인 중국인데 국방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군사적 성장도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2027년 대만에 침공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감화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혼란한 동부가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도 국방비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57조 143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2027년까지 총 331조 원을 편성해서 중 일본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6.8%대 성장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이에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북들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야 전쟁 중이니 국방비 증액이 담멸한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겸재 구조가 박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계획대로 국방비 증액이 가능할지 이지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군 사주직이었던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재편하느라 상당히 많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중이고 따라서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낭매한데요. 그나마 중국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까운 위협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제2차 냉전을 개시하며 혼자서 총력전을 치르는 중인데요. 중국은 늦든 이르든 언젠간 꼭 한번 부딪혀야만 하는 나라에나 하지만 대한민국 또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수십년간 자주 국방을 목표로 군사력을 발전시켜온 덕분인데요. 이런 한국이 감소 추세에 점어들던 국방비 증가율을 202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반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동부가 군사력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오히려 동부가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한국 중국 일본 상관체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한국의 세계적인 입지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질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3에서 2027년까지 계획 중인 대한민국의 역대급 방위력 증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력 개선 북방충기 계획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건 압도적인 한국형 세축체계 능력 확보인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킬체인 능력 확충을 위한 6회공 전방위적 계획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한국형 세축체계의 첫 단추로 적의 탄도탄이나 대량 살상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었을 시 선제 타격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방어체계인데요. 쉽게 말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기지를 타격해서 무력화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적인 애로 가장 가까운 접선 북인 북한을 들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시 우리 군에서는 킬체인의 발동 30분 이내에 무력화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만 봐도 최근 KN23, KN24 등 연료를 미리 주입해 둘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초기 탐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거나 열차에서 KN23을 발사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온갖 창의적인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텔 자체도 기존 100여개에서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시자발적인 공격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킬체인 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탐지 자산 개발에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는 2024는 전력화를 목표로 영상 레이더 위섬 4개와 전자광학 위성 1개 등 정찰 위성 5개를 개발 중입니다. 이 위성들은 G3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구 궤도에 떠있는 위성의 특성상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다 돌아오는데 2시간이나 필요합니다. 탄도탄 발사 준비에 1시간 장사정포에 30분 잔정도 수여된다는 걸 감안하면 탐지 공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1월을 목표로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정찰 위성 또한 개발 중인데요. 다수의 접에도 위성이 군집을 이룰 기존에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보다 완벽한 킬체인을 위한 눈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건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부터는 이를 10분 활용하기 위한 주먹이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번째가 바로 20대의 F-35A 추가 도입입니다. 전장 15.7m 전폭 17m 전고 3.48m의 최고 속력은 마하 1.6에 달하는 F-35A는 명실상부운전 체감의 전투기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F-35A는 최대 8,160kg의 무장을 탑재하고도 전투 반격만 무려 1093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넓은 전투 반경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반도 내폭격은 물론이고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F-35A의 가장 큰 강점은 스텔스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텔스기인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KF-21 때문에 스텔스기의 위력이 약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인데다 4.5세대에 불과한 KF-21도 0.5제곱미터에 불과한 레이더 반사 면적 R-CG를 갖다보니 오해가 생긴 건데요. 매초에 KF-21 전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4.5세대의 정점에 달하는 성능과 새로운 5세대 스텔스기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KF-21이 다른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지나치게 뛰어났을 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5세대 스텔스기가 되기 위해선 0.0제곱미터 이하의 아시즈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 레이더 상으로 야구공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현재 아시즈 0.0제곱미터 이하가 가능하고 실전에 배치는 기종은 미국의 F-22와 F-35의 러시아의 수 57 그리고 중국의 제2인회가의 정부입니다. 게다가 F-35A는 F-22를 제외하고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중 러시아가 비빌 수 없는 복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은 터념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 지상의 레이더로 F-35A를 포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앞서 말한 킬체인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가장 최적의 전투기 인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찰 위성으로 공격 지문을 포착하고 킬체인의 발동 F-35A를 출격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막상 머리 위로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해 테를 은폐한다거나 KN-23 발사대를 실은 멸차를 이동시키는 회피 행동이 절대 불가능할 텐데요. 즉 모든 군에서 바라맞이 없는 일방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F-35A를 지적 주력기로서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역개선 사업으로 20대의 F-35A를 추가 도입한다면 전세계에서 여닫번째로 많은 F-35A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30분 이내의 무력화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낡은 공군기 전부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대한민국 킬체인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A는 어쩔 수 없는 전투기의 한계상 갱도 등의 엄폐한 테를 타격하는 게 힘든데요. 항공적 격으로는 범퍼를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를 간과할 리 없는데요. 바로 한국판 어택제인 KTSSM입니다. 2023년의 기점으로 우리 군은 지상 발사형인 KTSSM 이래 전력화와 차량 발사형 인 KTSSM 이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KTSSM 이래 경우 네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고정형 포드를 사용하고 국영 400mm의 사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활용면에서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더군다나 180km라는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KTSSM에는 500kg에 육박하는 관통형 멸합력탄두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멸합력탄은 폭발 시 반경 내에 모든 산소를 태워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진공폭탄 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단순 폭발력으로는 일반 탄두보다 약할지 몰라도 고압과 고열로 전방위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갱도 등에 숨어있는 목표물을 처리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KTSSM 시험 명상을 살펴보면 탄두가 입구 쪽에서 터졌음에도 기역자로 꺾인 출구까지 폭발의 영향으로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특성을 생각하면 180km라는 사거리 더 짧은 게 아닌데요. 일례로 방사포 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전방사단은 강원도 금강군의 제1군단, 황해북도 평상군 멸합산의 제2군단, 황해남도 해주시의 제4군단, 감원도 평강군 이몽리의 제5군단입니다. 이 정도 위치면 충주시만 넘으면 180km의 사거리로도 사령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파주에 배치할 경우 평양의 주석궁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K239 천무 탑재 버전인 KTSSM2의 경우 국영 600mm의 사거리는 무려 290km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킬체인을 넘어 적을 향한 직접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방위력 개선 계획이 어디까지나 방화의 영역인 킬체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총력전을 상정한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리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을 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게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 엔진 블레이드가 어닝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력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반 기수 분야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흠이 뺄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감 뿐만 아니라 이왕 개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할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돌이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찰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운전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에 급화생령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구형 기체에게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인과 사부의 T-7B,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게 할 주로 길이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선화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재기를 만들어서 항상 테스트를 하는 일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부위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게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러키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이는 미 해군 훈련기 서배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05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인 영화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A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무골적으로 그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와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신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 주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A-120 암남으로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경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루어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살레이더와 중거리 0-0-241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 공중전 비부에야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흥소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멜을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괜스레 기세 등등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급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에 청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범개뿔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의 전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2K-9를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와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리튜브 시청자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두께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메달타 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타의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타 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이는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에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집 사양인 F-A-50 피해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보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십식 전차의 제시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피참한 생산 능력으로 십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면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효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점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십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십식 전차가 한 달에 일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재료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각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건하는 전시 사망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나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간 앞길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의 19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의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노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락특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세계국으로 투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마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이 진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땀에서 생산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정리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열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인터넷과 가상 물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유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분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위대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휴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각 장비 조립에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 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 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능력의 기술직 국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 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 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 정비창은 지상 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 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E 전차가 육군종합 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 정비창에서 창 정비를 끊는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E나 K-9도 육군종합 정비창에서 창 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북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산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초고 물량이 바로 이 창 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흡자로 기존 무기 세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